네, 그럼 들려드려 볼까요? 와이준 씨의 연주에 맞춰서 들려드릴게요. 눈에 들진 않았지만 왠지 조금도 밉지 않았죠. 각자 좋단 걸 기웃거려보고 서로 마음에 깊이 담았죠. 전혀 달랐던 철없는 아이 둘이서 어쩜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함께 있다는 게 둘이 닮아간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서로 쳐다보는 눈빛에 그저 웃음이 터져 그럼 이번에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. 다비치가 불렀죠?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들려드릴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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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